이제 넘어져 때리다가 이게 약점이 있어야지 저렇게 때리다가 넘어져 애가 그러면 피하다가 떼어났던 거야 넘어지면 재빨리 가가지고 한두대 치고 도망가는 거야 그럼 개뿔 저렇게 때려야 돼? 아 나 나 나 잘해요? 아 정말 잘해? 나 잘하고 있는 거야? 흡 내가 원래 좀 게임을 잘하지 아유 이렇구먼 확실히 농담이에요 오오오 이야아 드디어 밝은 세상에 나왔어요 햇빛이 비추고 모래 안은 반짝이고 무기는 어느 거냐 찾아보고 이거 너무 재밌는데? 아니 캐릭터가 너무 웃겨 뭐가 나올까나 뭐가 나올까나 게임을 이것저것 많이 해봐서 그런가요? 야바이 야바이 자 체크포인트 혼자서 뭐하셔 배경보고있네 오 저기 성있다 저기 성으로 가는건가 저 이 아줌마 저 성보고있는거 같은데 오 잠깐만 좀 예쁘게 생겼는데 이 아줌마? 오 뭔가 주네요 뭐 이쁘게 생겼다 오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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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화 끝까지 하는거요 저게 예 그 뭐야 이거 하기 전에 사람들이 NPC하고 대화는 끝까지 해보라고 끝까지 해야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알았어요 안그러면은 예 이거 못하고 뭐야 진행 못한다고 레버블 기억력 일단 이 한개 올리고 어? 야야 능력치 하나당 레벨 1이네 이렇게 하면 되나? 결정 이거 마을인거 같은데요 에스트로겐 병을 강화하는데 이건 뭐야 나 없는거 가지고 있지 않대요 이게 수상한데? 이것도 수상한데 이거 뭐지? 에스트로겐? 아 아 어 근데 나 그러고 보니까 이것저것 많아졌다 이건 뭐죠? 황원처? 좋은 사용 횟수를 조금 회복합니다 오오 야 이것도 이거는 만화약인가봐 야 씨 메모라이즈 마법에 만화약이 있다니? 꼬마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조각이 있어야 된다고요? 조각이라 조각은 찾기 어렵겠죠? 근데 저 에스트로겐 잠깐만 저거 뭐하는거에요? 나 뭐하는건지도 모르고 장비했는데? 화투풀에서 모은 에스트를 오오 이거 그거네 엘릭서같은거네 왜 에스트로겐 아니야? 에스트로겐 아니에요? 아 에스트병 아 에스트로병 에스트로병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뭐 그럴 수도 있어 뭐 여성완이 아하하하하하 데카롱님 어서오세요 이름이 소단이네요 얘도 나랑 똑같은 애였구나 규아보자 규아보자는 어 무협지에서 나오는거죠 둘레느님 굉장히 오래간만에 오세요 둘레느님 아주 엄청나게 오래간만에 오는데? 뭐 어떻게 지냈어요? 아아 얘가 길모찾은 모험가 애이구나 나같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도 언데드야 여기 언데드 마을인가 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자막을 빨리 넘기는거 같으면 예 말씀하세요 저 좀 빨리빨리 읽거든요 뭐 뭐 뭐 뭐 뭐 하면 좋은거겠죠 이거 진짜 잘 봐야 돼 주변을 주변을 진짜 잘 봐야 되는 거 같아요 게임이 정말 예전에 그 EDRPG 있죠 어 여기 먹을 거 있다 EDRPG 중간중간 막 마을 구석구석에 뭐 숨겨놓은 거 뭔지 모르지만 어딨어요 모든 NPC 다 말 걸어오고 그런 게임인 거 같애 혹시 게임소리에 제 목소리가 묻히나요? 게임소리를 좀 줄일까? 좀 그런 거 같은데 아 잘 들려요? 그래요? 아 괜찮아요? 열쇠 가져와 달래요 열쇠 이게 잠겼나 봐요 구석구석을 잘 봐야 돼 구석구석 가끔 인식도 해주면서 저거 야 얘는 야바이하면 정말 잘하겠다 저 앉은 자세 저 힘든 앉은 자세로 이 야바이 힘든 거를 마구마구 해내려다니 어 이거 나무 쓰러트릴 수 있나 혹시? 안오거든요 어떤 마을이든 이렇게 맵상으로 있는 마을을 먹을 거예요 들어가는 데가 들어가는 데가 들어가는 데가 힘에도 계약을 맺는다 고난의 계약 고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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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우석 의석이 저게 힐링포절 인 것 같은데? 어 여기도 뭔가 있네요 어 그 고양인데? 야 고양이가 말을 하고 있어 괭아 머리 대 내가 쓰다듬어 줄게 아 되게 뭐 무슨 되게 여자 사람으로 치면 쇼르크와 안샷ka 러프 어 내가 부러워하네 쇼르크와라는게 부러워 프랑스님인가봐요 그 mana 맘에닌거 계약을 파게 하는게 있구나 계약을 계약을 아이템을 산다 뭐게 비싸 뭐게 사지마요 괜히 들어와서 집안 집게 다 부수고 있어 괜히 들어와서 난동 부리지 어 뭐야 얘네들 나 공격하는거 아니겠지? 어 나 공격하러 오는거 같은데? 왜? 왜 공격하는거야 내가? 나 뭐 잘못했어? 야 궁금하지마 오오오오 야야야 에너지가 왜이래 쟤네들 오우 야야 잠만 잠만 아 나 서울화살이 없다 쉬고오자 야 무슨 야 마을안에 무슨 왜 야 왜 마을안에다가 저 꽃돼지 그 저 귀여운 꽃돼지들 스카이링으로 치자면 마을에 그 닭들인데 저게 그 개나 닭인데 저 개나 닭에 저렇게 에너지를 많이 해놨어 스카이링으로서 그냥 툭치만 폭하고 쓰러지는 애들인데 야 다크서울은 야 다크서울은 저기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아씨 한마리만 유인하려고 했으면 다와 또 오 그래도 마법은 에너지가 좀 다네 나보다 에너지 나보다 달리기가 빨라 제기란 야씨 오지마 야 줘아 아씨 그래도 안죽았어 오 믿호 아 . 어쩌자 피하고요. 오오 os ros 오오 옅옆에 녹까지서 안 맞는구나 이게 100% 맞는게 아니군요. 쟌 난 이걸ảng 이 돼지 이 돼지 자식 CN 이거 임마 이 돼지 이 돼지자식아 내가 돼지자식한테 죽을거 같애 집돼지들한테 어으씨 무서운놈들 또있나? 또 어깨실? 아 좀 뒤적뒤적 좀 할려고 그랬더니 마을에 뭐있나 아 근데 결국 아무것도 없어 아니 뭐 뭐야 이거 아 레벨업해서 레벨업하는데 돈 쓰나와요 자아 많이 넣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